오늘은 맑은 하늘에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 낮 동안에는 19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내륙과 산간지역으로는 설이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도 오후부터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전해상에서 최고 1미터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 후로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